루이브 수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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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대중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으면은 대중음악가라는 여러분한테 꼭 특별음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대중음악이라는 것은 대중보다 좀더 높이가 되죠. 대중의 어떤 유행을 만들어나가면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도 대중앙을 잡을 수 있어요. 기타를 하나 배웠는데 나는 어떤 방법으로 연주를 했냐면요. 아주 쉬운 거 아주 쉬운 거를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. 그게 내가 지금도 연습을 할 때 학생들과 함께 공격을 보고 있는데 눈을 귀를 속이려고 하시면 되거든요. 여러분들이 인생을 속이는 것 같거든요. 음악을 만들어낸 것은 특히나 대중앙을 만들어낸 것은 서로의 위리일서가 되어야 합니다. 사람 인격이 되어야 하고 음악을 만들어낸 것은 내가 혼자 잘난 척 하려고 하면 음악을 절대 융합하기로 서로 화합되는 모두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처음에 음악을 시작하는 동태는 다키스텝입니다. 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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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악